자, 이제 폭죽놀이 할거에요. 밤이 됩니다. 밤이 왜 안돼요? 됐고, 이제 이 폭죽 터지는거 한번 볼게요. 아, 이제 올라갈꺼야. 아빠, 나는 안보여요. 아, 이제 올라갈꺼야. 아, 이제 올라갈꺼야. 아, 이제 보인다. 우와, 위험해. 근데 이 화상풀팔에 죽었어. 사이렌서님, 엄청 느려졌어요. 지금. 오, 다쳤다. 죽겠다. 뒤로 나와있어요. 뒤로 나와. 뒤로 나와요. 뒤로. 렉걸려서 안가져요. 아 안가져요 안돼 이 자리가 이게 훨씬 나 아니죠 우리 자리 옆자리 누나 겨워요? 저 겨우 피했다 저 겨우 피했어요 모르겠어요 저 렉 걸려가지고 우와 근데 예쁘긴 해 너무 바깥다 안돼 네 엄마 예뻐? 오우 사이렌토님 폭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폭증이 많죠? 어쩔 수 없어요 뭐 사이렌토님 뒤쪽 봐라 뒤쪽 끝났어요 예이 아니 아직도 시작하고